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호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책춘함이 좋아하는 책이죠 이사온 뒤로 한참 찾다가 오늘 새벽에 찾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달이 랑카지음 류시와 옮김 나무 심는 사람 출판사 절판대였습니다 채널링에 관해서 책춘함이 좋아하는 책들이 몇 권이 있죠 사랑을 잊은 지구별 형제들에게 예수와 채널링 머니룰 다 이런 책들이 다 채널링에 관한 책들입니다 채널링에 관해서는 또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파워 블러브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이라든가 여러분이 사실은 알고 있는 많은 종류의 책들이 채널링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적수업이라는 책도 채널링과 연관이 있고요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많죠 그러나 책춘함의 책읽기는 기준을 갖고 언제나 읽죠 역사상 불변했는가 다양한 문화권에 보편적인가 그것이 우리 안에 내적 자유함을 주는가 평안함을 주는가 영원한 희망을 주는가 다섯가지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정말 필요한 것들만 다른 이야기들과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만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그것에 관해서는 신뢰를 하고 갈 수 있을 거라 보는 것이 책춘함의 책읽기의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또 소개한 책의 저자가 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저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가지 실수를 하거나 에고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기가 한 이야기를 못 지키면서 살게 되거나 그런 케이스도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 이거를 채로 걸러서 필터링해서 정말 순수하고 맑은 진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책춘함의 책을 선정하고 책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자 반짝이는 별에서 온 메시지 유시아 시인의 저자 서문이죠 지금 당신이 펼쳐둔 이 책에는 특별하고 신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책을 뉴에이지 서적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책장을 넘기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을 너무 심각하게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구름 거친 날 오솔길을 산책하듯이 책장을 넘기기를 바랍니다 한 권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아니면 상상으로 만든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때 우주가 그 일을 전적으로 도와준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펼쳐진 데에는 반드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 장을 읽고 나서는 마당에 나가 꽃도 심고 흙도 만지고 고구마를 삶아 먹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내가 이 책을 번역할 때처럼 흠도 꾸고 가끔 궁금히 내가 키우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책을 읽으면서 계속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일까? 이런 걸 믿어도 될까? 혹시 책을 쓰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나는 당신이 이 책을 한 편의 신비한 이야기처럼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갖는 특별함은 그 신비한 이야기 속에 놀랍도록 분명하고 핵심이 되는 삶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뉴에이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소개해온 명상 분야의 책들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아마 이 책도 마음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또 뉴에이지의 용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오류에 빠지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책 주나면 책 읽기의 기준으로 혹은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책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자인 다리랑카 역시 좋은 친구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보리수 서점에서 처음 그를 만났고 그가 주최한 워크숍에도 참가했었는데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비한 눈빛으로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리랑카와 옴기니인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이 책을 읽는 동안 즐겁고 인상 깊고 삶에 대해 뭔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앉아서 이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떤 대상이든지 우리에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때로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으며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선택한 것이라고 다리랑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책이 설명하는 우주론과 생명론에는 당신이 이해하기 힘든 매우 난해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을 지구의 언어로 지구인의 생각에 맞게 설명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임을 이해하시고 그런 골치 아픈 부분들에 너무 매달리지 말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99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어려우셨겠죠 지금은 양자역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보편화되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다중우주론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를 끌고 산책도 다녀오고 나무 아래 서성거려 보기도 하면서 이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적한 공터로 걸어나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디 UFO라도 날아오지 않나 두리번거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당신은 어쩌면 하늘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고 추운 밤에 반짝이는 별들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다른 별에서 온 영적인 존재의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은 우리에게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사는 일이야말로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그럼 고구마 맛있게 드십시오 뉴시와 책은 이제 Q&A로 진행이 됩니다 나는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배웠고 지금은 수련 지도자로서 초심리학이나 영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한 것이지만 내가 전공한 전기공학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의식은 전자기장에 의해 전달됩니다 전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의식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파시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의식이 만드는 전자기장이 당신 주위의 모든 것들 속에서 어딘가의 전자기장과 연결됨으로써 텔레파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모든 물질은 전자기장 속에 진동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십시오 따라서 인간 내면의 의식에 균형을 주기 위해서는 소리 같은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소리를 사용해 이상적인 파장이 무엇인가를 갑자가 알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상상력이 열쇠입니다 당신의 상상력 속에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역할을 합니다 만일 무슨 일인가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장 간단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권한할 수 있을까를 상상을 통해 생각하십시오 상상 속에서 한번 그것을 그려보십시오 상상력이 열쇠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타인의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100% 믿을 때 진정으로 삶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양자역학과 연결할 수 있죠 우주만물은 모두 에너지와 정보다 우주만물은 에너지 수준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에너지와 정보의 중심이 되는 영점장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높여서 그 영점장에 가능한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에 관련된 책들은 감흥역이라는 책이 있고 분립이라는 책이 있고 또 상상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빌고다드의 상상에 관한 책들도 다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책추님들께서는 낭동만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책춘함은 북튜버 중에서 크게 낭독 북튜버가 있고 자신의 주관과 관점을 가지고 책을 바라보는 리뷰 북튜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책춘함은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채널의 성격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이 자신들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자신이 파괴되기 쉽고 위험하다고 교육받았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자신 속에 진정한 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파괴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당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알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들 개개인 속에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그 힘을 더욱더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던져버릴까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되었을 때 이미 당신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100% 당신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100%의 당신이니까요 그 다음은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끌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이상의 힘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는 처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의 힘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가슴이 뛸 때야말로 당신이 자신의 강한 에너지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을 때입니다 가슴이 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조화의 길을 발견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우주에 대해 무엇인가 힌트를 달라 무엇인가 암시를 달라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걸으면 좋은가 하는 힌트를 하고 말합니다 우주는 이미 그것을 보내고 있는데 당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앞으로의 방향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일들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당신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는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을 통해 당신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교육받아 왔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고 느껴져도 사실은 당신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주가 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가슴 뛰는 일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주는 곧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가슴 뛰는 일을 통해서 당신은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주위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하십시오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창조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순간마다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삶이나 시간은 당신들이 말하듯이 연속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재생입니다 당신은 늘 자신의 의식이나 깨달음을 기본으로 해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에너지와 시간에 대해서인데 당신들 사회에는 아직 시간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시간이라는 관념을 너무 신앙처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좋습니다 시간의 왜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필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을 이루고 싶으면 대부분의 일은 지구 시간으로 3일에서 3주 안에 명확해집니다 그 정도의 시간은 당신들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과 연결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만일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을 위해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길 바라는 대부분의 일은 적어도 3일 안에 시작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바라는 변화가 일어났는 데는 3주 정도가 걸립니다 바라는 변화에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은 분명히 당신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때는 가슴이 뛰는 일은 더 많은 가슴 뛰는 일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느낌에 충실하십시오 일어나는 상황이 당신이 바라던 일과 아무 관계가 없어 보여도 그 가슴 뛰는 느낌이 당신을 인도하는 열쇠입니다 언젠가는 희망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는 걸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입니다 무언가에 대해 가슴 뛰는 기분을 느낀다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이 바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것을 따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해서 얘기하는 16초 이상의 내가 원하는 것에 오롯이 집중할 때 진동 주파수가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또 이 책에서는 3일에서 3주 정도 동시성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들로 얘기하고 있네요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사이클에서 보면 지구 시간으로 오전 2시에서 4시가 가장 활동적인 시간이고 오후 2시에서 4시가 가장 휴식이 필요한 시간대입니다 당신들 사회에서는 이 사이클과는 반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아질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고 가장 흥분될 시간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때문에 몸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아서 한밤중에 눈이 떠지는 습관이 생기면 불면증이라며 소동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도 아무것도 아니며 몸이 자연의 사이클을 따라서 활동하려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사이클입니다 삶에 대한 당신의 호기심을 잊지 마십시오 가슴이 뛰는 일을 하십시오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사람들이 서로 연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늘 그런 관계를 가지려는 사람이 있고 또 나처럼 그런 관계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의 목적은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목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종류의 관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나 그런 길이 자신이 관계에서 배워야 할 사실을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신은 이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특별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으며 그 관계 속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타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더 많은 애정을 가진 가슴이 열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판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렇다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다 나는 지금 판단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수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자신이 선택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을 판단해도 그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되고 싶은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싶은가를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실제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판단이 필요 없는 상황이 당신의 삶에 더욱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부정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자기가 하는 판단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판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는 오직 당신에게 달린 일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면 당신은 판단을 당하는 그 사람과 같은 파장이 되어버립니다 당신들의 성경 속에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자기 자신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한 그 뜻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는 심판당하는 사람과 당신이 같은 파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심판하게 되고 당신은 심판한 사람의 삶과 똑같은 삶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게 공명이죠 여러분 에너지 공명 그렇게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완전함을 보려고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당신은 그럴만한 이유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이유는 상황마다 매번 다를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자주 누군가를 판단하는 심판의 주제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니까 다시 말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나 그것은 당신과 그 사람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또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심판당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에게 하나의 봉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당신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정말로 다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이나 상황을 당신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판단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힘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타인을 질투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타인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미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당신이 되고 싶은 인간이 되십시오 자기 앞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면 당신은 단지 되고 싶지 않은 이미지를 당신의 내부에 심게 될 뿐입니다 또한 당신 내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커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결정하고 그런 인간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을 보고 저렇게 하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당신에게서 가능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이 무조건 상대방을 판단해버리면 상대방에게는 배울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스스로가 원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타인에 대해 질투나 분노 미움 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인간을 보았을 때에도 당신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 책은 읽으면서 참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하는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춘함TV에서 정말 북펀딩 혹은 좋은 출판사들과 협력을 해서 정말 절판도서를 잘 살려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쭉 함께 여러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를 이어 이제 어포메이션 준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쭉 히또리 책 한 권 또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좋은 책들을 다시 한번 잘 살려내고 또 그런 책들을 많이 많이 널리 널리 퍼트려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책 내용도 좀 더 절판되었기 때문에 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더 읽어주세요 하고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참조해서 업로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드넓은 하늘과 드넓은 바다를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사는 갈매기 조나단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를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학교를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우리도 또 평생 동안 그런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도서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함으로써 여러분의 잠재의 시간에 나비 효과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 효과를 함께 일으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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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